제가 간혹 인간이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태도 이거 확증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 전문가들 얘기 딱 한마디입니다 왜 확증 편향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능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요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 이런 책을 제가 우연히 봤더니 거기에 이 확증 편향을 너무나 한마디로 이렇게 전곡을 찔러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확증 편향이 뭐냐? 그 봐 내 말이 맞잖아 이걸 주장하는 게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쉽게 설명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와닿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 수준이 14살이라는 것 14살에게 쓴 책이 너무 속속히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확증 편향을 설명할 때마다 그 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전곡을 찔러 설명하고는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털릴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닌 열린 사람이 되자 그래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14살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우리는 언제나 털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런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 대하여 살펴보다가 이 확증 편향의 그 봐 내 말이 맞잖아 이 설명이 떠올랐던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귀함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500리의 기적을 베푸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좁은 생각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의 큰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그 큰 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좁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읽다가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고 놀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생각과 좁은 시야에 갇혀 참 모자랐던 제자들이지만요 오늘 본문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전개되는 모든 것들이 이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서 예수님의 의중은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손색없이 주님의 동력자로 그 기적을 베푸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희망이고요 아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게 이게 가능하구나 이걸 잘 분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좁고 편협하고 모자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손색없이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 쓰임을 받았을까 대답 간단합니다 비록 그들은 시야가 좁고 생각의 폭이 좁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서 항상 어떤 태도였습니까 그 봐 내 말이 맞잖아 주님이 틀렸잖아요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교정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비록 우리도 연약하지만 참 저의 생각도 늘 좁고 편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 생각하고 주님께 다가가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기 원하세요? 첫째, 예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로 소통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맨 먼저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비록 참 생각이 짧은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짧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그리고 그 다음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쭤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참 생각이 부족한 그들이지만 끊임없이 주님께 지금 질문하며 소통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또 주님께 보고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500이의 기적은 제자들의 똑똑함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500이의 기적은 제자가 똑똑하든지 안 똑똑하든지 그게 주 원인이 아니고 500이의 기적의 모체는 원천은 예수 그리스세요 예수 그리스의 능력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갖추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속 그분과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여쭤오대 오늘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우를 범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위 이름이 알려지고 교회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범하기 쉬운 우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맨날 신학생들이 물을 오고 후배 목사들이 물을 오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자칫 잘못하면 여쭤오대가 없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똑똑한 제자 열두를 세우지 않으세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지도가 없으면 그냥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연약한 그들이지만 제자들은 주님 앞에 있는 여쭤오대의 삶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 잘못 쓰놓으면 맨날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 봐 내가 맞잖아 주님이 틀렸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런 태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소통 아닙니까? 이런 소통을 참 잘한 인물이 구약의 모세입니다 지도자로서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니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그러시면서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엿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모세가 참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34장 10절 뒷부분에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참 선지자인 거는 IQ가 200이고 유능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추리국기에서 모세는 수시로 산에 올라갑니다 추리국기 24장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요소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추리국기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추리국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초신자들은 와 이 모세가 등산 되게 좋아했네 건강에는 등산이 최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오해세요 모세가 이렇게 빈번하게 산을 오른 이유를 추리국기 24장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리국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왜 모세가 산을 그렇게 빈번하게 찾았는지 아시겠죠? 소통이 하나님과의 소통 이런 모세다 보니까 추리국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정말 부러운 대목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과의 소통이 잘 일어났으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모습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결과를 보십시오 추리국기 34장 29절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왜 얼굴에 빛이 났느냐?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중요한 것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 인간의 교만이 뭡니까? 나 얼굴이 빈다지시고 내 얼굴에 좀 관채가 나지 않아? 진짜 영성은요 그 사실을 자기가 모르는 영성입니다 제가 뭐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두루두루 만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영적으로 말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은 큰 교회 목사님 중에도 있지만 내 경험상 대부분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는 몰라요 이 세상의 그 기준 때문에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작은 교회 하는 나 같은 게 뭘 알겠습니까? 작은 교회 하는 내 주제에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기준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그 기준으로서 영적인 충만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그냥 이게 그래서 한때는 제가 저를 별명 짓기를 저는 카푸치노 커피라고 지었습니다 카푸치노 커피 아시죠? 막 거품이 무성해가지고요 후 불면 실제로는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이 큰 교회 목사들이 자칫하면 그렇게 거품으로 무성돼서 사실은 그 거품인데 자기를 엄청나게 대단한 줄로 아는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보러 화를 내면서 당신이 그렇게 향기롭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졌다 그랬죠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큰 사업체 작은 사업체 지혜로운 사람 덜 지혜로운 사람 그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얼마나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그분과 대면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산까지 안 찾아가도 돼요 직장에서 힘드세요? 눈 감고 주님을 의지하면 거기가 산이에요 모세가 찾았던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척 초기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목마름이 많았을 때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이 본당에 앉아서 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껴내려 구했을 때 그게 바로 아까 모세가 찾았던 그 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참 무거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드시다면 모세가 찾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장소를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잠깐 잠깐 눈을 감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돼요 경험상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잠깐 잠깐 눈을 감고 그분을 묵상하는 그래서 주님과 참 대면하며 교제하는 일 그분과 소통하는 일 그래서 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평가처럼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쓰임받기 위한 부족함에도 쓰임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절대 순종이에요 내 생각도 이렇고 또 주님이 시키시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건 그건 그냥 순종이고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키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종하는 게 그게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귀함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본문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랬더니 40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많은 군중들에게 자 이제 50명씩 100명씩 자 군을 이루어서 앉아보세요 이러면 그게 지금 무슨 메시지예요? 먹을 거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먹을 거 줄 수 없으면 다 이제 집으로 가세요 그러는데 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다 알거든요 먹을 게 없다는 걸 지금 예수님 손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도 다섯 개밖에 없대 어린애 도시락 그 물고기도 멸치 같은 조그마한 고기였겠죠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막 군중들에게 기대심을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을 거 주나 보다 하고 몸소 앉았는데 나중에 끝까지 안 주면 욕 엄청 얻어 먹을 텐데 또 군중 심리는 굉장히 파괴적이잖아요 이거 뭐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왜 절대 순종이 주님의 동력자로서 임받는 기준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순종한 거예요 오병이의가 그래서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 군중을 다 허툭 버리면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베푸신 그 기적의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아닙니까?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저는요 목사가 된 이후로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제가 부러워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뭐가 있길래 자 들어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게 그렇게 부러워요 저는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요 새치 혀 달짝하게 하는 포도주 먹고 좋아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 기적의 현장에 주님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맹물을 퍼 날랐던 그 제자들이요 그것이 기적의 포도주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면서 즐길 때 비록 그들은 신부로만을 하고 그 기적의 포도주를 못 마셨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새치 혀만 적시는 그 얕은 기쁨을 누리는 하객들이 절대로 모르는 이 기적의 비밀을 아는 하인들만 아는 기쁨 그것을 지금 물 떠온 하인들로 날더라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그 하객이 되기를 원했다면요 벌써 타락했을 거예요 아마 원리야 뭔지 모르겠고 교회만 키워주세요 그냥 아마 원리까지 내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깊든지 얕든지 사람만 많이 모아주세요 그랬으면 제가 벌써 타락했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 보다 관심은요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비밀도 모르고 즐기는 이 참 불행한 이 시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객들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비결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순종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이 누린 감격을 누리기 원하신다면요 이 한 가지 조건을 살펴보세요 8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요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요 아니 지금 하객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포도주 더 가져와 지금 한창 분위기가 물어있는데 포도주 더 가져와 그러는데 거기다가 맹물을 들이 부어주면요 두들겨 맞을 짓 아닙니까? 봉변당할 짓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할 것 같은데? 다 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안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 추억의 날을 그 하객들이 꿈도 못 꾸는 물도운 하인만 알더라는 기쁨을 누리게 된 비결을 여러분도 맛보고 싶으시다면요 절대 순정이에요 이거 아닌데? 이거 맹물 부어갖고는 이거 욕먹을 텐데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종종 얘기해요 당신 생각이 너무 많다 내가 보니까 생각 너무 복잡하다 종들은 단순해야 그게 조건이야 생각이 복잡한 건 주인이지 주인이 복잡한 거지 종이 뭐가 복잡해요? 서러 그러면 서고 가러 그러면 가고 앉아러 그러면 앉고 그게 종인데 우리 목사들이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제가 사실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한 비결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막 어깨에 하나님은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저한테 많은 걸 맡기셔가지고 이게 1인 4역 5역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만선도 파송운동 하나만 해도 허리가 휘청거리는데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게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준비 가평 우리 마을 이 큰 교회 단임 목사 몇 가지나 어깨에 휘청거리는데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다 알아요 휘청휘청거리면서 가는데 자고 나면 또 괜찮고 아침에 출근하면 또 멀쩡하고 왠지 아십니까? 저는 새벽에 생각 많이 안 해요 저는 그냥 새벽에 주님과 소통하는 건요 주님이 치령을 받는 거지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간첩들 난수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밤 12시 넘어가지고 단파 라디오 이렇게 맞추면요 북한 말시로 37, 54, 26, 127, 75 이게 전부 자기들만의 아는 난수표를 가지고 그 치령을 받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물었어요 종종 묻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 하나님께 치령 받았나? 오늘 아침에 당신 하나님께 치령 받았냐고 아니 치령도 안 받고 우리가 최종 책임자가 아닌데 치령도 안 받고 무슨 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묻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치령을 받고 계세요? 그걸 안 받으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 열심은 내면 낼수록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 소통 이런 면에서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요한복 2장 5절에서 너무나 놀라운 건면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분당 우리 교회에 이런 마리아와 같은 어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무슨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그 생각이 뭐 하나 복잡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제멋대로 그냥 사는 게 어렵습니까? 후자가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좀 쉽게 사시면 좋겠어요 쉬운 길 놔두고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비비 꼬이는 그런 복잡한 삶을 사세요 그 사춘기 애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진짜 권면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살면 좋습니다 뭐로 그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분당 우리 당의 장노님들 만만치 않거든요 전부 하여튼 믿음도 좋으시고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안 끊어내면요 뭐 요모조모 잘 따지세요 또 편차가 좀 있지만 한 번은 연말에 12월 31일에 드리는 송구연신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쭉 저기 송도들한테 인사하려고 쭉쭉 걸어나가니까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리셨는지 우연히 마주치셨는지 당의 시무장노님이 저보고 연말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계속 그렇게 반대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응수한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을요? 그게 장노님 역할이세요 장노님이 그렇게 반대 안 해 주시면 당의 안에서 제가 바깥에 나가서 엄청난 수치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노님 오히려 부탁인데요 더 철저하게 좀 반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심하고 계속 반대하시면서 그렇게 당의가 너무나 언어롭게 잘 됐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당의에서 그걸 안 걸러주면요 제가 진짜 그 안티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제동을 걸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꾸로 지금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는 눈치 본다고 바른 소리 못 하시고 맨날 하나님한테만 지금 딴지 걸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 자꾸 인생이 베베 꼬이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거침없이 반대하고 충고하고 하시고요 하나님께는 경청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 순서가 지금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 곤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으려면 선행감사 선행감사 그냥 감사는 세상 사람들 다 하고요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저는 선행감사라 생각합니다 왜? 이게 출처가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41절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메 지금 예수님이 축사하시는데요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의 그 당시 식사 관습이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이걸 영어 엔하이버의 성경으로 보니까 He gave thanks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공통점은요 모든 유대인들도 식사를 앞두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미 음식이 다 차려져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때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예수님은요 차리기 전에 이 많은 군중을 절대 먹일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선행 감사라 그러는 겁니다 슬로우 처치라는 책에 보면 이 교회가 현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제대로 증언할 수 있기 위하여 몇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 훈련이 뭐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결핍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결핍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작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렸다 이해가 되세요? 그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안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니까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선행 감사가 왜 가능했느냐 비록 작지만 이미 있는 그것을 주목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로핑크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가 개척을 처음에 하고는 많이 두려웠거든요 어른 목회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결핍된 많은 것들이 이제 이게 마음의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이 와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안 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갖춘 것 때문에 갈등 없습니다 왜? 19년 목회였는데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강점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뭘 없느냐에 관심을 안 쓰시고 그거 어린애 도시락같이 분당 우리의 단위 목사로 숨기기에는 이게 터무니없이 작은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이 작은 저의 장점을 부각시키셔서 그래서 손색없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그건 부족한 제자들의 시각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기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결핍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작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먼저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교훈이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4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읽었던 글 하나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화면으로도 좀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사란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란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결핍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오병 이후의 기적의 능력은 자기들이 모은 떡과 고기의 불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결핍된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비관하고 나는 갖춘 게 없어서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느냐고요 감사란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여러분 자주자주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땅의 끝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주자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꿈꾸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분당 우리 교회 화려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갖춘 거 다 갖추고 이게 우리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 무서운 도구예요 오늘날 도시교회 치명적인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땅의 끝만 계산하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어린애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맨날 비관하고 한 어린애 도시락이 아니라 어른 도시락 한 100개쯤 모았다고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우르르 지를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게 도시락 100개든 1000개든 그걸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결핍을 가지고 우울해 있지 마시고 이런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도 오빙이의 기적을 거뜬히 이루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제목은 장영희 교수라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을 따온 겁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딱 펼치면요 이런 글이 나와요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크다란 힘입니다 딱 넉 줄짜리 딱 책을 펴면 몇 페이지 지나고 나면 그 빈 여백에다가 이 짧은 문장을 쓰러 왔는데 지난 여름 조금만 과장하자면요 이 문장이 주님을 묵상하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고 이것이 저의 침체를 회복시켜줬어요 왜? 제가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나 내겐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크다란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결핍된 그 투성이라 할지라도요 35절에 보니까 때는 저물어가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여 짜오되 이곳은 빈더리여 날로 저물어가니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보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렇게 자기의 결핌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빈더리에서 있는데 엎친 듯 덮친 격으로 니엇니엇 해가 기울어가는 날도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내내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이에요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메 결론 다 배불리 먹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마음은 힘든데 내 힘으로는 이거를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분당국의 단립 목사로서 역할을 다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이 계속 내 마음에 드네 얘기하셨던 두 마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다 배불리 먹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다 배불리 먹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란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빈들이고 해는 련이엇 기울어 지금도 제 나이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도 이제 힘이 빠져나가고 의욕도 점점점점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해가 니엇 니엇 기우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뿐이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거품 다 걷어내고 빈들에서 해가 니엇 니엇 기울어가는 그 자리에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다 갖추고 그러나 내겐 당신이 없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게 부족한 게 많으니 채워 주소서 무엇을 주소서 무엇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무엇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빈들에 서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성호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갈등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성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하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너 지도록 채워 주소서 넌 지도로 채워 주소서 부물가에 여의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갈망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치지 않으십니다 한 번 주님 써임맞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다면 이제 하나님 딴 데 욕심부리지 말고 정말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명령 지령을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절대 순종 우린 그동안 내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절대 순종 그런가 하면 하나님 선행하는 감사 이미 다 결과 풍성한 거 보고 감사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내 생각으로는 그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핍된 상황에서도 선행하는 감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에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빛들에 서서 해남 나머지 뇌지로 피우러 가는데 아버지 우리들 손에 들려있어서 어린아이 도시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을 원합니다 부모해지기시고 결핍으로 인해 아버지 아픔을 느끼게 쉬운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하던 우리 귀한 불아보시니어 행복한 모임 우리 귀한 어둠들에게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그러나 내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내겐 주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절대로 외출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뿐인 인생 아무도 의미없고 가치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뿐인 인생 제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밤 뿐인 인생 한밤 뿐인 인생 한밤 뿐인 인생 한밤 뿐 짧고 지속한 것이 많지만 오늘 어둠의 제자들처럼 먼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이후의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물도운 화임만 하는 놀라운 미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익을 위하여 주님과 끊임없이 통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과 교제에 목마른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나님 절대 수수용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요수하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내일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며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늘 주님 가까이 교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거룩이 회복되는 인생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크고 비밀한 일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은 해는 기울어져 가는데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러나 내겐 주님이 계십니다 이 한마디 고백으로 아버지 우리의 우울했던 그 어두운 마음들이 어떻게 물러가게 되는지를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은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이 한 주간 내내 우리를 견인하는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